권국대학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권국 100년을 준비하는 캠퍼스 마스터플랜도 새로 수립해 교정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규제개혁의 흐름은 광활한 우리의 캠퍼스 효율성을 근본부터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권국가족 여러분, 권국 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과 학교, 산하기관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권국 공동체라는 마음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보듬으며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기를 강북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배려와 소통을 통해 공감을 만들어낸 모든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우리 대학은 2031년 국내 5대 상위 세계 100대 대학 진료를 위한 초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권국대학교는 상호 유석찬 박사의 성, 신, 의, 정신을 계승하며 도전과 혁신을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영문사학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권국대학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